도이치 지휘권 단락, 이주전 장관과 충돌.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총장이 지휘권이 배제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무장관과 이주전 이 문제를 두고 언쟁을 벌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소환조사 앞두고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는데 박성재 법무장관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비칠 수 있다라며 거절을 해서 이주전 언쟁을 벌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도대체 지금 어디 있길래 저러냐.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등장합니다. 2020년. 이에 충돌 이후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을 박탈시켰어요. 박탈된 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로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추미애 의원이죠.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보고 질문 드릴게요. 들어보시죠. 참 우서운 일입니다. 저의 지휘를 이제 와서 바이블로 여기는 것을 보니 정말 조급해도 어지간히 조급한 모양입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의 주가 조작 비리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런 이해충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지휘권을 복원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요. 하지 않는다면 직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요. 법무부 장관은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라면 언론 지휘권을 복원해 주고 또 검찰총장의 집이 아래에 다각도로 수사를 당당하게 떳떳하게 받도록 검찰총사에 불러서 조사하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정영진 변호사님. 추미애 의원은 언제부터 내 말을 그렇게 바이블로 여겼어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수사 배제가 맞았는데 지금은 또 이원석 검찰총장 편을 들고 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뭔가 야심차게 도이치모터스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 하는 듯 해서 이제 와서 추미애 의원이 당신은 윤 총장을 배제시키고 지금은 이제 이 총장의 편을 들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궁금한 게 한 번 2020년에 수사지휘권이 배제되면 영원히 배제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이원석 검찰총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권을 복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언제까지 벌이나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배제했던 게 언제냐. 2020년 10월 19일이었어요. 그때 조금 전에 나왔지만 도이치모터스만 이야기했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라임하고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근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도이치모터스 지금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영부인하고 최은순 씨하고 그런 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2020년이에요. 뭐였냐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타파에서 온갖 의혹을 다 보도했을 때였고 그때 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과 측근과 관련된 사안이니까 이거는 수사 관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금지한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걸 수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사지휘권의 대상이 검찰총장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검찰총장입니까?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배제가 됐어도 그 이후에 검찰총장 누가 됐습니까? 김오수 총장 됐고요. 그 후임이 누구냐? 이원석 검찰총장이에요. 그러니까 김오수, 이원석 이런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 자체가 배제가 안 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이걸 왜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지? 제가 이상한 건가?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건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조사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로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해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가 배제돼 있기 때문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라는 해명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장도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법 해석을 갖다 좀 희한하게 한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맞았는지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판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법사위 청문회 법사위 국감 도중에 지휘권 발동을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그런데 얘기하신 대로 윤석열 당시 총장이 2021년 3월에 사퇴를 하셨잖아요. 정격적으로.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총장이 물론 바뀌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복원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시 복원을 하는 지휘권 발동을 또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추미애, 박범계 그리고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모두 다 지휘권 복원 발동을 안 보고. 그냥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당시 총장이 물러남으로써 수사권이, 수사 지휘권이 자동적으로 복원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다시 검찰총장에게 이 도이치모투스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복원한다. 이러한 지휘권 발동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안 한 지가 몇 년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단체는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법사위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게 윤 총장이 그만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새로운 검찰총장, 그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충분히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방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복원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자기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부담이 된 상태가 된 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원의 수사권 지휘권 발동,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있어야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럼 현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원석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수사 지휘권 복원을 허가하지 않아서 언쟁이 벌어졌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